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12년 만에 동시분양에 나선 아파트 단지 3곳이 모두 1순위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2유에 따르면 운정 신도시 파크프로지오는 680가구 모집에 257명이 청약해 1순위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1,157가구를 모집한 파주 운정 신도시 중흥 S클래스는 1,314명이 청약 접수했습니다. 전용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총 5개 주택형 중 59제곱미터 A형 1곳만 1순위 마감됐고 나머지는 미달됐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대방 노블랜드는 690가구 모집에 총 1,025명이 청약해 그나마 청약 성적이 양호했습니다. 평균 청약경제륙 1.45대 1을 나타냈지만 총 7개 주택형 중 규모가 작은 3개 주택형만 1순위 마감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고향 창릉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파주 운정에 청약하려던 수요가 이탈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